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13번 이상 한국에 방문해서 사역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밤에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너무 큰 아픈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의 영이 우리가 한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드릴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이 세대를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 마지막 때의 열방을 구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두를 위해서 또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부들과 더 나아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뿔뿔이 흩으셨을 때 다시 모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불러먹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 인구 중에 1% 중에 그 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복음 가운데 마음을 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더 큰 도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이 사역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 구절을 많이 듣게 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밤에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1971년 뉴욕의 이제 어떤 이탈리아의 교회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 한국말로 먼저 읽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문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 내 땅을 뾰라라리니 이는 여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방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예루살렘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을 드릴 때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때 그 빛이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영적으로 참 놀라운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원하시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흔드시고 움직이라 명하실 때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간절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많은 크리스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밤낮 울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라여금 상기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제 전심으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밤에 한국 성도분들께 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이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세계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유대인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별하게 한국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구절 더 나누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1982년 제가 27살일 때 뉴욕 대학에서 한국 사람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프로그램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다른 여러 책들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내내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점심 먹고 조금 책 좀 읽다가 또 오후에 와서 또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채플을 이제 참석했는데 너무나 간절한 기도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이제 전통과도 같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냥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장면들 제가 뉴욕에 이제 한국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한 그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에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릴랜드에 살 때였는데요 그 미국에 사신 이제 한국 교수님이 통역해 주셨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이제 같이 이제 비행하고 그리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이 됐습니다 14시간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였는데 그리고 시차가 12시간 이상이었고요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저를 깨웠습니다 그 토요일 밤 늦게 도착했는데 저는 주일에 그냥 잠을 충분히 자고 싶었는데 일주일 동안 25번 말씀 전하는 시간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날은 좀 충분히 쉼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근데 저를 깨웠습니다 교회 갈 시간입니다 이게 조윤기 목사님 교회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 제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에 교통이 엄청 심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자 막 교회의 기도 시간에 막 천둥, 번개가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이 눈 감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해야 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잠을 더 자고 싶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모든 사인들이 간판이 한국말로 돼 있고 영어로 된 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제 통육가가 저를 깨웠고요 브라운 박사님 가서 뭐 좀 먹, 먹, 식사하십시다 아, 제가 조금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간 어, 지금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닫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때 딱 한 글자 영어로 된 거 발견했는데 피자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저기 갑시다 걸어갔는데 이제 닫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 통역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길 밑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시면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시면 또 다른 쪽으로 가면 거기 피자 가게가 또 있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면 첫 번째 피자 가게 갔을 수 있겠습니다 방향을 안 알려줬으면 못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피자 가게 갔습니다 그리고 통역가랑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명이 더 여기 앉아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 저게 흥미롭네 그리고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유럽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24시간 안에 피자 가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났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답했습니다 저희 피자 먹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분들이 서울에 많이 계십니까? 여쭤봤어요 아니요, 아주 적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한국 교회를 세워서 한국을 축복하게 하였다 내가 한국 교회를 세워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였다 내가 또한 한국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더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제 한 다섯 번 한국 방문한 중에 매번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또한 제가 이스라엘을 향해 사역하는 이것이 또 가능하게 되었구나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천국이 신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에 그 기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야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분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특별한 부담을 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과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한 그 일을 위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라비와도 이제 신앙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무슬림 리더라도 할 수도 있는데 무신론자나 또한 이제 동성애자와 이렇게 신앙 논쟁을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도 이제 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글도 막 적고 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마치 화살의 촉처럼 이제 발사되어져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위해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십시오 화살을 이제 뒤로 당기고 당기고 당기는 그림을 그게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때까지 화살을 뒤로 당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놓았을 때 정확함으로 아주 힘 있게 목표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믿는 분들은 너무 많은 이제 영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투어 시켜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정직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굉장한 영적 전쟁과 또 실제 삶의 많은 제약들을 받으며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게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과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린 젊은 이스라엘 청년이 이 군대에 이제 지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막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주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갑자기 막 짐을 주셔서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든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느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누군가를 또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일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요 우리 정말 수년 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열매를 못 보고 있는 영역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쥐가 임신하면 몇 달만 임신해 있습니다 이제 새끼를 낳으면 아주 작은 생쥐를 또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쥐가 얼마나 살죠 한 2년 사나요 큰 코끼리는 2년 동안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면 수백 파운드짜리 무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70년, 80년을 사는 것입니다 큰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라비 분을 한 15년 전에 만났는데요 새롭게 믿기 시작하신 분이셨는데 저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76세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아를 믿지 않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되게 놀라운 라비 분이 굉장히 제 믿음을 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긴 이메일을 서로 계속 주고받고 있고 굉장히 깊은 연구 가운데 서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적어놓은 것을 책으로 편천했다면 천 페이지가 넘을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심 깊은 유대인이 한 분 계신데요 계속 진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기셨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가족들에게 납치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의 예수아를 믿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그 청년을 납치했습니다 1993년 한국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을 막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해서 마음이 같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한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구원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세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세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인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젊은 유대인 청년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청년이 이제 그때는 18살이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주님께 부르지렸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또 흘렸죠 사람들이 이제 끈깊게 계속 그 청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예수아를 이제 강력하게 믿는 증인으로 일어섰습니다 다른 이제 유대인들을 또 이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큰 나무가 이제 마치 잘려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마치 도끼로 나무를 이제 찍어서 계속 그 큰 나무가 무너뜨리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7장의 기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 이것은 정말 큰 기도입니다 수백만 명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제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기초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사도발 선생님께서 이 포인트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넘어졌지만 회복될 수 없는 그 정도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였지만 완전히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으로 열방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문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이것이 열방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또 충만함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걸쳐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끝에 이르러서는 모든 충만함이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권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된다면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뜻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진짜 친구가 되는데 지친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유대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것을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질툰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그 새 생명 안에서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기도하는 데에도 지치지 마십시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운 주님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과제와 같이 여기십시오 출애국회 17장을 보시면 이제 여우수와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이제 내려와서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또 양쪽에서 이제 서서 그래서 바위에 앉아서 이 지팡이를 들어올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떠받받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이 제 손을 잡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을 이제 연락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손을 같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미 예수아를 믿으시고 예수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들과 또 함께 손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주에 간증을 들었는데 91살 되시는 유대인 여성분께서 복음을 받았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97살 되시는 또 이제 유대인 여성분도 또 복음을 받았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이제 중동분으로부터 또 들은 얘기가 제가 예수아께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상을 이제 보였 때 그걸 통해 복음을 받았다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 손을 함께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화살을 잡아 당기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찬성을 받으시기까지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젠가 또 이제 실제로 대면해서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은 중고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목사님과 이 성도분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이 페이버가 이 성도분들과 함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책에서도 이제 반유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도분들께서 눈물로 또 이 책을 위해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분들께 할 수 있는 것은 반대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유대주의와 우리는 아주 멀다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인 목사님들께서 또 이제 지역 유대교 회당에 또 이제 방문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 정직하게 또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개종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라는 것을 얘기해주게 왔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반유대주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감으로써 반대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제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상을 해야 되는지 도전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서는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희한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희한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이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은 더 진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이제 함께 이렇게 오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놓으시던 간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던지 간에 사님의 교회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필요 이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불확실성에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빛이 너의 얼굴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너에게 차비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부흥을 포기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 God bless you